아 그리고 신기한게 소리가 다 다르다는거 이렇게 다 똑같을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먹었던 것들이 소리가 다 다르다는게 또 신기합니다 오늘은 우주에서 먹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우주 아이스크림을 먹어볼까요 차갑고 부드러운 아이스크림은 저리가 이제는 딱딱한 아이스크림이 왔다 홍사운드 구독해주세요 홍 바닐라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먼저 뭐야 이게 바닐라 아이스크림 위에는 음 살짝 덜 달고 막 그런 오레오 같은 맛 그런 맛이구요 이거는 얘는 진짜 바닐라 아이스크림 맛이에요 와. 하늘 lord 한 바닐라 아이스크림 ... ίğğğğ 그냥 아이스크림 맛 과자라고 생각하면 괜찮은데요 아이스크림을 동결건조시킨 스낵이다 이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수분이 없대요 그래서 맛있고 크런키하고 바삭하고 여전히 크리미하면서 달달하다 그래서 네 입에서 녹을 거다 이렇게 써져있네요 민트 초콜릿칩 아이스크림을 먹어보겠습니다 민트향이 아닌 것 같은데 유물전시 해놓는 곳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서 나는 냄새가 납니다 먹어보겠습니다 민트 맛 맞구만 맛있데요 민트 맛 맞구만 맛있데요 바삭한데 치미랑 섞이면서 약간 베스킨라빈스에서 먹는 아이스크림 느낌이 쫙 납니다 그러면서 살짝 이에 달라붙고 있어요 이런 비슷한 느낌이 뭐 있었는데 뭐 있었지 뭐 있었지 뭐 있었지 여운이를 줘야되겠어요 아내랑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미리 덜어놓고 여운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먹어보겠습니다 불만이 정말 좋네요 네 입에서 오는거 같네요 근데... 더 맛있어요 아이스크림 네 입에서 오는거같아요 뭐 좀 해주세요 오는거같은 느낌 아니요 야채는 아이스크림 오는거같은 느낌 오는거같은 느낌 오는거같은 느낌 맛있네요 어떤 맛이냐면 살짝 살짝 덜 진한 초코 퍼즐 알아요 초코 퍼즐 아이스크림 그런 맛입니다 맛있네요 아 그리고 신기한게 소리가 다 다르다는거 이렇게 다 똑같을거 같잖아요 근데 지금 먹었던 것들이 소리가 다 다르다는게 또 신기합니다 이건 진짜 여운이가 좋아할 것 같아요 남겨놓겠습니다 벌써 3개를 먹었단 말이야 벌써 아이스크림 만원어치를 해치웠습니다 하나에 한 4,000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쿠키 앤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입니다 처음에 먹었던거랑 똑같은데 그 가운데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쿠앤크 같은 그런 아이스크림 입니다 이거는 반을 잘라서 보관을 해야지 먹어보겠습니다 그 맛나요 그 맛 네모나케에서 엄청 많이 들어있는 과자 있잖아요 개별 포장되어있는거 커피에 찍어먹고 이러는거 요만한 직사각형 모양의 과자 자료 화면 이 과자 맛나요 이렇게 맛나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첫 części의 마일로 테스트 도톡볶이 더 맛있었어요 치즈가 더 잘 안먹는거에요 저는 마일로 테스트 와감한 형태 잘 안먹는 것 같아요 더 맛있게 원래 배에 대해 아이고 ALL 도톡볶이 도톡볶이로 아이스크림 진짜 쿠앤크랑 똑같은 맛나요 진짜 좋은데? 초콜릿 바닐라 스트로베리 아이스크림 입니다 제일 기대되는 딸기맛 먼저 아 이거 무슨 맛이지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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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 맛 딸기 우유 맛 이번엔 바닐라 딸기 향이 너무 강력해서 아무 맛도 안 느껴지네요 음 투게더 맛 초코 아까 그거랑 똑같은 맛이에요 초콜릿 다 먹었다 괜찮은데요 한 번쯤은 취미 호기심도 해결할 겸 먹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맛있게 먹었거든요 우주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을 때 그 차가운 아이스크림은 먹을 수 없지만 그 맛이라도 한번 느껴보세요 라는 의미로 나온 것 같아요 그 맛은 충분히 전달이 되고 있고 지금 저도 아이스크림 좀 오랜만에 먹어서 되게 맛있는데 우주에서 먹으면 얼마나 꿀맛이겠어요 그죠? 음 당연하겠지만 그냥 직접 먹는 아이스크림이 더 맛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또 직구로 주문해 먹진 않겠지만 괜찮은 경험이었어요 저는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안녕 잼아 여기rill catholic이 염 잼이 어때요? 잼이 맛있어요 잼이 맛있어여? 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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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집사님 젤리 맛이야? 남자 집사님 아빠두 남자 집사님 어때요? 맛있어요? 남자 집사님 안에 있는거 뭐야? 남자 집사님 안에 초콜릿 들어 있어요 남자 집사님 그래. Electors 시원한 것 남자 집사님 Synod 남자 집사님 시원해 남자 집사님 시원해? 남자 집사님 과정 남자 집사님 시원한 맛이야? 남자 집사님 은오는 무슨 맛일까? 남자 집사님 1번 Thatера 남자 집사님 이건 무슨 맛일까? 남자 집사님 한번 먹어보고 여운이가 맞춰볼까? 남자 집사님 이 находится larga 남자 집사님 응 남자 집사님 이거 너무 초콜릿해 아저씨야? 응 맛있어요? 응 아빠 드실래요? 고민하는거에요? 아빠 이거 먹어 아빠 이거 먹어 아빠 이거 먹어? 응 이거 아빠 다 먹어요? 그러면? 이거는? 응 야원이가 먹을거야? 응 아빠 이거 다 먹을게 다 먹었어? 없다 응 또 또 만들어줘 또 또 만들어줘? 또 또 이따가 응 만들어줘 만들어줘? 또 또 이따가 어 이거 만들 수가 없대 대신에 다음에 또 줄게 응 또 또 만들어줘 응 우주 아이스크림 우주 아이스크림 우주 아이스크림 또 또 응 알겠어 앙 응 은 어